자, 오늘 또 미주의 마음을 들락날락하게 할 사람이 누굴지. 이경이! 이경이! 아메오사 출수요! 자기야! 이경아, 엄마 방송 보고 있어. 왜 이렇게 건들건들어. 왜 이렇게 건들건들어. 와, 이경 씨! 우리 오빠 왜 나와. 너무 오랜만이야. 정말 이거 어떤지 모르겠다. 전형적인 희극 인상이야. 전형적인 희극 인상. 왜 이렇게. 왜 어디서 봤어요? 나를 몇 번 봤는데. 내가 너의 방송 어디서 봤지? 우리 챌린지도 같이 했잖아. 어디서? MBC 앞에서 라디오 하고 있는데. 그 사람이에요? 지나가는 시민 붙잡고 했다고 생각하는구나. 아니, 메이크업 하니까 다른 사람이다. 그때도 메이크업 했어. 둘이 친구야? 아니, 친구 맘 맞긴 하는데. 어. 아니, 오른 길에 너 뭐 흘렸더라. 그 아래에. 오빠구나. 너 아까 이거 네 거 아니야? 얘 나가. 진짜로. 너 일로 와. 아니, 너 일로 와. 내가 왜. 야. 도라이다. 이건 뭐 하는 거야? 이경이는 변함없는 도라이야. 와, 이 갈비야, 너. 몇 살이야? 나랑 동갑이네. 팔팔하면? 팔팔. 뭐야. 뭐야. 자, 우리 투투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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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너무 6S 팬이기도 했고. 왜 이렇게 못 맞추나 싶기도 했는데. 다 제가 또 친분 있는 분들이. 죄송한데 안 물어봤어요. 아니, 내가 안 물어봤어, 이경아. 아니, 질문 깔리겠지. 너 혼자 오프링을 지금 하면 어떡하지? 네, 맞습니다, 맞습니다, 형님. 저기, 저 이경이가 제시를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 얘기를 했다고. 내가 또 제시 컨트롤 타워예요.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경이 제시한테 맞는다. 내가 보기엔 네가 맞는다. 코 조심해, 오빠. 아, 나 코 조심해. 코만 때리지 마.